안녕하세요. 틴타임스 월드뉴스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호주의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ustralia's new immigration policy. 호주의 새로운 이민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달이네요. 지난달에 호주 이민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새로운 비자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implementation이라는 거는 어떤 이런 정책 같은 걸 시행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누구에게 대한 Asylum Seekers. 우리가 난민들. 아 저희를 좀 받아주세요. 여기서 있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피난처를 찾는 보호소를 찾는 난민들에게 대안인데요. 이들이 특별히 이제 의료적인 도움을 받고자 호주로 온 메이너스 섬과 나루 섬에서 온 난민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자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한 게 이제 사건의 시작이죠. Under the final departure of bridging e-visa made effective in August 28th, Asylum Seekers no longer receive financial assistance of $200 every dollars every two weeks. 그러니까는 이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final departure of bridging e-visa 라는 게 이제 이번에 implementation new visa policy가 되겠죠. 이러한 제도 하에서 이거가 8월 28일날부터 이제 효력이 발휘되는 것인데요. 최종 출발 뭐 bridging e-visa 되겠습니다. 이 난민들은요. 더 이상 그 두 주에 한 번 얘기했습니다. Every two weeks 라는 거. 격주에 한 번으로 받는 200달러의 그 어떤 재정 지원금을 갖다가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They were also given three weeks to move out of government-supported housing and find their own place to live. 자 일단은 이들을 이제 가벌먼트에서 제공하는 하우징에 넣어주고 돈도 이렇게 계속 제공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걸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Asylum Seekers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들은 또한 3주의 이제 기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3주 안에 나가서 너가 구할 것을 네가 찾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제공한 그 주택에서 나가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살 곳을 찾아야 되는 기한을 3주로 주겠다라고 한 거죠. 당장 내쫓을 수는 없고. Now they are required to find money each week for accommodation and other living costs like food, clothing and transport. 그런데 이때까지 이제 이런 걸 제공을 받다가요. 이제는 숙박이 되겠죠. 다른 어떤 일단 살 곳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비가 필요하겠죠.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교통수단 이런 걸 다닐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을 지금 매주 받다가 이제 얻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죠. The new visa allows them to temporarily live in the Australian community while finalizing arrangements to leave Australia.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 비자 정책은 이 난민들로 하여금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오스트리아 사회, 호주 사회에 거주할 수 있긴 해줍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이제 호주를 떠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생각하고 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They are also required to sign the code of behavior which tells how they are to behave after being released into the Australian community. Well, they have to support themselves until departing Australia according to the immigration department.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한 요구를 받는데요. 이거에 사인해라. Code of behavior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행동, 뭐 강령, 이행서 이런 것에 너 어떻게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호주에서 나갈 때까지 뭐 하겠습니다라는 건데요. 이 Code of behavior에 대한 설명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지. 자, 오스트리아, 호주 사회로 이제 정부가 어떤 정한 곳에 있다가 호주 일반 사회로 나갔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런 것에 제대로 하겠다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리고 they have to support themselves until departing Australia 그리고 호주를 떠날 때까지는 또 내가 스스로를 벌어서 먹고 사는 이러한 것을 이제 다 지정하고 있는 이거에 너가 서명을 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민국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을 하겠다. 그런 행동 강령, 뭐 이행서에다가 서명을 시키겠다라고 했죠. In response, charities and churches have joined forces to resist the government crackdown and asylum seekers. 자, 인도적인 차원에서 너무 어떻게 3주 만에 어떻게 돈을 구하며 어떻게 갑자기 나가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정부에서는 돈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선단체와 또 교회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부에서 하는 이런 난민들에 대한 단속에 저항을 하기로 지금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Churches across Australia have vowed to offer housing, food, clothing, medicine, and financial support to homeless asylum seekers. 그래서 호주의 전국 경국의 교회들에서는 아 우리가 이걸 제공해 주자. 그래서 주택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의료, 의복, 또 의약품, 그리고 그죠. 의학적인 치료, 또 재정적인 지원을 이런 집이 없는 asylum seekers들에게 난민들에게 제공해 주자라고 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아직 난민의 지위도 또 아닌 상태였군요. 자 인권법 센터가 되겠습니다. 호주의 인권법 센터에서는요. 자 누구와 함께가 되겠죠. 이렇게 함께 요청을 했다라는 건데 자 경제, 사회, 문화의 권리에 대한 어떤 국제계획 뭐 이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와 함께 호주의 또 이런 인권단체가 함께 UN에다가 좀 너네가 좀 간섭해라. 이거에 개입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리고 호주 정부에게 좀 촉구해라. 뭐하라고? 이러한 새로운 타입의 비자 정책하는 거를 실시하는 거예요. 이거 발행하는 걸 이제 멈춰라. 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해라? 주거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인컴 서포트, 이제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소득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살 곳을 찾아서 이렇게 떠도는 이 아살렘 시커들에게 호주에서 난민 지휘권을 부여해라.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그러한 요구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vocabulary 테스트 한번 풀어볼까요? 더 이상 받지 못했던 게 뭐였나요? 재정적인 도움이었죠? 재정적인 지원이었습니다. So financial assistance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The new visa allows them to 자 뭐할? 그러니까 잠시 살도록이죠. 일시적으로 Not permanently. So temporarily live. 자 오스트리리아 사회에 잠시 있긴 해주겠다. 라는 의미였죠. Churches across Australia 자 호주의 전국적인 그 전체 호주의 모든 교회들이 뭐하기로 서양을 했죠? 자 우리가 제공해주자. 뭐 집과 음식과 이런 거를 그래서 offer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final departure breaching e-visa was made 자 어떤 이런 정책이나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효과를 유효하게 된 이때 몇 일자로 이제 실시가 된다라고 할 때 make it effective on 하고 보통 날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Bye bye everyone.